어떻게 프로필 사진을 해놔야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나의 얼굴을 어떻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나의 얼굴을 가장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이신 몸장입니다. 사람의 매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있겠지만 바로 얼굴일 거예요. 매력적으로 생긴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죠. 그렇지만 같은 얼굴이라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면이 중요하다면서 왜 얼굴에 혹할까? 라는 책에서는 우리는 말이 없었던 시절 얼굴로 소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얼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얼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반대로 우리가 얼굴을 통해서 상대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인상은 3초 안에 결정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하지만 심리학자 토드로프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첫인상은 3초가 아니라 0.1초 아주 찰나의 순간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짧은 순간 사람에 대한 판단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책의 저자는 씬슬라이싱, 찰나의 판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찰나의 순간 보여지는 여러분의 얼굴은 상대에게 강한 첫인상으로 보여지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첫인상을 긍정적으로 남길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바로 프로필 사진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부터 인스타그램까지 다양하게 자기 자신의 얼굴을 노출하게 되고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때 내가 가진 최고의 매력을 뽑아내는 방법을 안다면 적어도 카톡을 보냈을 때 일식당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는 바로 내 얼굴을 어느 방향으로 보여줄 것인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람의 얼굴은 오른쪽과 왼쪽의 생김새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사람의 얼굴은 왼쪽이 더 매력적일까요? 아니면 오른쪽이 매력적일까요? 정답은 바로 왼쪽이 더 매력적이다. 우리의 오른쪽 내는 주로 감정과 표정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운회의 작용이 더 큰 왼쪽 얼굴로 더 풍부한 표정을 짓게 되고 인간은 풍부한 표정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왼쪽 얼굴이 오른쪽 얼굴보다 더 매력적인 느낌을 주는 셈이죠. 따라서 프로필 사진으로 내 얼굴을 보여줄 땐 나의 왼쪽 얼굴이 보이는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단체 사진을 찍을 땐 내 왼쪽 얼굴이 보이는 위치, 그러니까 왼쪽에 서서 사진을 찍는 것이 더 좋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의 양쪽 얼굴이 모두 다 보이는 사진이나 실제로 만남에서는 왼쪽 얼굴보다 오른쪽 얼굴에 더 신경을 쓰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 어느 쪽이 더 잘생겨 보이나요? 왼쪽 사진이 이상하게 더 잘생겨 보이죠? 이 사진은 책의 저자인 채훈 씨의 얼굴을 잘생긴 배우분과 반반씩 합성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진을 좌우만 뒤집어 놨을 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왼쪽 사진에 더 눈이 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운에는 사람의 매력을 판단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에요. 왼쪽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봤을 땐 상대방의 오른쪽 얼굴이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왼쪽 눈으로 바라보는 상대방의 오른쪽 얼굴로 직관적으로 상대방의 매력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내가 프로필 사진을 찍어서 올릴 때는 나의 왼쪽 얼굴이 두드러지도록 찍는 것이 좋고, 얼굴 전체가 나오거나 실제로 만나는 자리에서는 오른쪽 얼굴 부분에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물론 타고난 매력 자체가 이기적 유전자인 연예인들은 왼쪽이나 오른쪽 상관없이 다 매력적이지만, 그래요. 저 포함 우리는 아니니까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사진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사진, 그리고 두 번째 사진. 어떤 사진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 선택하셨나요? 대부분 첫 번째 사진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공의 크기에 있어요. 우리의 동공은 호감 가는 사람을 볼 때 크게 확대됩니다. 다시 말해서 동공의 크기가 크게 확대된 것 자체가 나를 향한 호감의 표시인 셈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메커니즘은 모두 다 무의식적으로 전달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은은한 매력을 풍겨낼 수 있을 거예요. 렌즈를 사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얼굴이 하얄수록 더 매력적이다 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 연구에 따르면 딱히 상관이 없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지만 하나의 연구는 하얄수록 매력도가 높게 나온다고 하고 하나는 상관없다고 얘기한다면 차라리 하얗게 프로필 사진을 포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믿져야 본전이니까. 더불어서 빨간 입술은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프로필 사진을 찍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빨간 립스틱과 써클렌즈를 활용하도록 하고 포토샵으로 피부톤과 동공의 크기를 손보도록 하자. 그리고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으로 우리의 매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눈썹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얼굴에서의 색이 대비되는 경우 큰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얀 피부톤과 빨간 입술에서 큰 매력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진한 눈썹은 매력을 높이는 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남자의 경우 다양한 화장, 피부화장, 눈썹화장, 아이라인 화장, 아이섀도우 화장을 시켜놓고 어떤 화장을 하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가 조사해봤는데 눈썹화장이 가장 매력도를 높이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아이라인과 아이섀도우는 오히려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따라서 우리 남성분들의 경우 인생프사를 건지기 위해서 올리브영으로 갑시다. 우리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프로필 사진으로 매력도를 최대한 높여봤자 실제로 만나면 저는 매력 없는데 어떡해요?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매력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잘 웃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의 왼쪽 얼굴은 표정이 풍부해서 더 매력적인 거라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표정을 풍부하게 짓는다면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백종원 씨가 언젠가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연습하면 달라져요. 백종원 씨는 처음 사업할 때 인상이 좋지 않아서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했다 말하면서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정은 근육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근육은 훈련을 통해서 발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순수 매력을 높이고 싶다면 웃는 얼굴을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내면이 중요하다면서 왜 얼굴에 혹할까라는 책을 통해서 매력적인 모습으로 프로필 사진을 담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좋은 첫인상을 주는 방법, 첫인상을 바꾸는 방법, 지각심리학의 관점에서의 얼굴에 대한 내용 등이 궁금하시다면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